놀랬어요? 미안해요 여기 왜 또 왔어요? 그게 저기 내가 여기서 일하면 안 될까요? 네? 오지랖듯 눈치껏 부려 너 같은 거 골로 보내는 거 일도 아니니까 내가 괜한 말을 했네요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요 한 달에도 며칠밖에 일 못해요 우리 오빠가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하거든요 그리고 수금이 잘 안 돼서 돈도 많이 못 줘요 일도 엄청 힘들고요 오빠가 있어요? 네 지금은 월남에 있지만 곧 돌아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면 다른 일자리 구할 때까지 있어도 돼요? 말 참 안 듣는 성격이네 뭐라고요? 내가 아까 전에 모르는 사람 도와주지 말라고 했는데 고새 까먹었어요?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어떻게 다... 그쪽 때문에 통급에 걸렸잖아요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고 ethos의 계획은 이렇게 그말로 그만로 둘 그만로 그만로